도쿄 라이브를 앞둔 5월쯤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때부터 PV를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의 비하인드 커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당시에 저는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로빈이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수연이 촬영인데요. 베이스로는 처음 촬영하는데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나머지 멤버 둘에 비해서 저는 많이 절어버렸습니다. 1차 촬영을 끝내고 몸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촬영했습니다. 서로 첫 촬영이라 많은 연구를 해야 했습니다. 촬영이 막바지로 저는 시청합니다. 비수연이 가사를 못 외워서 제가 불러줬습니다. 베이스 돌리기 강도 중입니다. 베이스 돌리기 강도 중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PV 촬영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희의 첫 PV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